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부산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남 서부 내륙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점차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과 시설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 경남 나초고기호는 27도에서 32도로 경남 내륙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